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와 좋다 와 와이프랑 와야 되겠다 근데 저 오늘 제대로 온 거 맞나요? 저 잘못 오지 않는데 왜 아무도 안 오지? 아 그렇습니까? 뭐 몰래카메라 이런 건 아니죠 하기에 저한테 몰래카메라를 왜 하게 쓰겠습니까? 아 어지러워 네 이런데 오면 결혼 전에 못했던 데이트 여기 오면 이런데 오면 하고 싶어 팔짱 느껴져 그렇지 아 좋다 장애야 이런데 처음으로 보지 나는 못 와봤지 이런데 나도 여기를 행사만 왔지 구경은 처음이야 아 진짜? 사진 하나 찍자 여기 어 이거 뭐야? 나 찍어줘 봐 찍어줘? 찍어봐 괜찮아? 아 기가 막혀 진짜 이렇게 하더라고 어우 너무 이쁘 가만히 있어 입을 여기에 갖다 대봐 아 나 싫어 그런 것 좀 해줘요 빨리 그런 것 좀 해줘 빨리 와 씨 타고 그런 것 좀 한 번만 해줘 빨리 와 씨 타고 빨리 와 씨 와 무수도 있고 날씨 딱 적당하지? 도장 깨러 가기 딱 좋은 날씨 아주 그냥 아주 한판 깨기 딱 좋은 날씨구만 아이고 또 저렇게 모여 계시네 또 아이고 우리 차렷 안녕하세요 그놈의 차렷 그만 좀 하라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먼 길 오셨네 다들 힘들어서 어떡해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 우리 군이 군아 또 왔네 기타했어 부재자 진 박군 부재자 진 같은 진? 아 얘가 약간 긴장했구만 지난주에 찬원이가 와가지고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아 사실 제가 또 찬원이가 맹활약을 하고 가가지고 사실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보고 찬원이를 봤는데 사실 찬원이는 이 자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왜 그렇게 생각해 너무 잘했는데 찬원이가 찬원이가 배울 게 없습니다 아니야 찬원이 왜 이렇게 나오고 싶다 그랬어 지원자로 배울 게 많던데 찬원이도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박군이 결혼 전에는 욕심이 없었던 애예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챙겨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욕심을 내네 그 선생님께서 가르쳐주는 또 레슨이 사실 저도 너무 받고 싶고 그래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 옆에서 같이 들으면서 저번주에 다 적었잖아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열혈을 진짜 제자로서 열심히 제대로 배워볼 테니까 한번 어떻게 한번 계속 어떻게 와도 되겠습니까? 아니 저거 계속 적어야 계속 적고 있습니다 필기구 회사에서 군대 얘기 조금만 줄이면 난 생각해 볼게 알겠습니다 좋았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